이제 곧 2019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2019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한 점을 돈 이 시점에 정말 대한민국은 재앙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총선. 우리가 이때 집권 세력의 무능, 아집, 독선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을 기념하며, 또 새해를 대비하며 2019년 이 점으로 가는 해에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짓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2019년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나라 빚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741조라는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정부 예산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도별 정부 예산을 살펴보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예산이 급증하더니 2019년에는 2020년 예산으로 무려 512조라는 초거대 예산안을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탓인데요. 현금 지원 사업 예산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나 늘어나왔습니다. 나라의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복지를 합치고 현금을 여기저기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가뜩이나 경제 구조에 비해서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서 실제 정부의 산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2019년의 경우 1월에서 9월까지만 해서 무려 57조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연도랑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저 인기몰이 표모를 위해서 퍼죽이면 한답니다. 이렇게 퍼죽이식 포퓰리즘 정책의 판을 치면 소위 복지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질 좋은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바로 복지의 목표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런 선별적 복지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냥 여기저기 무작위로 퍼죽이면 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수단 개념으로 돈을 퍼주기 시작하면 실제로 약자에게 돌아가는 도움의 목도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렇게 퍼죽이식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충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세부담률은 2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 지출 현황을 보면 일자리를 잃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의 주체라고 하는 기업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들의 상황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전 세계가 대기업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우대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까 당연한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어려운 기업의 비중이 작년 35%를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영업 상황은 좋나요? 세계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사이비 정책을 하겠답시고 우겨대는 바람에 2년 만에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린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덕분에 거리에 나앉은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폐업률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러니 일자리 숫자는 참사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경제의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진입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외부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분기의 경우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꼴찌를 기록하기까지 했죠. 정리하면 경제의 주체들은 무너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기저기 국민 혈세로 뿌려대는 그 돈의 양을 늘리겠다고 하고 이 눈먼 돈에 의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성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경제도 큰 위기에 빠졌지만 지금 그만큼 심각한 게 바로 안보와 외교입니다. 이렇게 각종 외교 실수로 전세계 앞에서 망신을 사서 국격을 떨어뜨린 수많은 사례들은 차라리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반째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자기 덕분에 평화가 왔다는 헛소리죠. 북한은 2019년에만 13번의 도발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북한은 군사합의까지 깨면서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연평도 폭격 구주기 당일 이루어진 도발이었습니다. 정작 우리는 군사합의 지키겠답시고 감시초수 죄다 부숴버렸죠. 전방에서 우리 장병 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북한 동의 없이는 구급 헬기도 못 띄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웃듯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제대로 된 항의나 비판조차 안 하고 있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판은커녕 오히려 계속 러브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평화 평화 떠들어대면서 혼자 망상에 빠져있고 한반도 평화 경쟁이 머니 떠들면서 북한의 퍼즐 공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각종 막말을 들이면서 망신까지 당하면서요. 올해 북한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망신을 줬습니까? 오지랖 넓다, 바보, 삽살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멍텅구리짓 이렇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북지원으로 하답하고 있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6월 대북인도적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모자 의료지원, 어린이 장애인 영양지원 등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이건 인도적 지원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건물 지어주고 길 닦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하면서 북한 인프라 지원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거 북한 독재 정권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우리를 견두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북한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 도발과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방어책을 버리는 군사합의. 정작 북한은 비웃으면서 도발이 나고 있는데 우리만 열심히 지키고 있죠.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각종 훈련들, 군행사들은 또 어떤가요? 특히 3대 한미연합훈련, 2019년에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일찍 프리덤가디언 연습, 죄다 사라졌습니다. 특히 총체적 외교 실패로 한미일 상박공조가 무너지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균열이 시작되다가 지난 8월 말 지소미아 사태로 본격적으로 한미,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관계 그리고 특히 한일관계는 지금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서로 위민게임을 하던 이웃국가가 지금 최악의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좋을 게 없죠. 오죽하면 나라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갈등이 계속되면 한국의 손실은 어마어마하나 일본의 손실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경고성 연구결과까지 내놨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일갈등을 계속 부추기던 민주당은 뒤에서 한일갈등 사태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유리할 거라면서 표계산이나 하고 있었죠. 이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한국을 그야말로 호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함께 우리나라 하늘을 유린하게 됐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군용기가 영공에 침범한 건 전쟁 상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핵이라도 실려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적화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줬고 지난 수십년간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혈맹 미국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서로 상부상조하던 이웃국가 일본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뒤통수를 치며 유기호 때 우리를 침공해온 걸로 또 모자라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해온 북한, 중국 쪽에 붙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외교를 하는 거 결국 자기들의 친북 사협이 이데올로기 때문이죠. 이런 외교 덕분에 안보도,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출범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전 보수정권 관계자들을 숙청하는 독재적 공포정치였지만요. 심심하면 촛불, 촛불을 떠들어대면서 자신들은 정의로운 민주세력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죠. 물론 이게 부패한 절대권력의 독선이자 사기에 불과하다는 건 2019년에 드러난 청와대의 각종 비리 의혹들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드러난 비리 의혹 중 가장 심각한 건 청와대의 선고개입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견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과거 송철호의 선거운동을 도왔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터져나온 건 이것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서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는 각종 정황들과 의혹들이 2019년 내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탈북선언 강제북선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으로 기순해온 탈북자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나 증거가 없었죠. 탈북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겁니다. 김정은 눈치 보느라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이 이 일에 분노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벌인 집까지 포함하면 정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권력을 진 집권여당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죠. 올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은 이 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를 검은머리 외신 기자니 뭐니 하면서 집단 리치를 가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 기자협회가 비판 성명을 내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죠.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열자 이걸 두고 가짜뉴스이자 쿠데사 선동이라면서 공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난포하기 짝이 없는 독재적 언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려면 정말 방송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동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7체제 이후 문재인 정부만큼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인명강행한 고위급 인사들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죠. 정권별 인명강행 숫자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합쳐서 이 숫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22명의 인명강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또 어떻습니까? 기어코 2중대, 3중대 등과의 야합을 통해서 의회를 장악했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하는 일까지 벌였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정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독재적인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2019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 올해의 인물상은? 까도까도 비료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강남 좌파에서 강남 양파로 승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되시겠습니다. 앞에서는 온갖 정의로운 말만 해대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온 조국의 실체 그 위선, 독선, 부패의 실체가 2019년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과 똑같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청와대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리 의혹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조국 일가가 버린 편법과 범죄 혐의들은 일일이 언급하는 게 힘들 지경입니다. 잘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어느정도 정황이 드러난 것들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속은 분들도 지금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재 집권 세력들의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권의 실체를 깨닫고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또 올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총선이 있는 새해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부족한 영상들 좋게 봐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 염치없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